야, 수고 많았다. 여자들, 여자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또 응삼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좀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말이야. 차 한 잔 마시고 여기가 또 고추냉이가 유명하잖아. 어? 고추냉이? 그거 매콤하고 아주... 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냉이를 따러 가자고. 아, 고추냉이를 따러 간다고요? 응, 그거 따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희는 뭐 할까요? 여자들은 뭘 하냐면 썬오일 바르고 여기서 태닝을 해, 저국에서. 어? 진짜요?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 수고하시니까 잠시 쉬고 있어요. 우리는 그대들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들 힘이 얼마나 큰데. 개인이 벌써 풀이 죽어 있어. 고추냉이 하러 안 걸려. 아유, 아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고추냉이 하러 갈 테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자고. 갑시다. 가요. 가. 0인가 봐요. 그러게. 고추냉이, 고추냉이 한 번도 안 따봤는데. 나도 그래. 먹으면 맞나 모르겠다. 모양을 바쁘면 알지. 근데 고추냉이가 나는 고추냉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이야...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저는 참 봅니다.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신 것 같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매콤한 냄새가 나네요. 열매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가 이거는 잎이고요. 밑에 깨면 밑에 뽑으면 근경이 나와요. 와사비가. 이게 와사비죠. 사장님, 이 고추냉이 잎도 먹나요? 이거는 쌍채용으로. 쌍채용으로. 그런데 이 맛은 어때요, 잎이? 매콤하면서 알쌈 맛이 나요. 알쌈? 이거 저희 근데 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먹는 거야? 그냥 먹어도 돼요? 가장 여린 잎. 근데 여린 거 좀 맛이 좀 매운맛이 알쌈 맛이 좀 덜 날 거야. 아, 덜 난다. 덜 나죠. 어, 근데 제가 상큼하죠. 봄에 이제 3월달 톤이 나오는 건 꽃대가 영양간이 제일 많아요. 알쌈 맛도 제일 나고 맑은 맛도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계속 주보니까 제가 봤어. 왜? 아니, 안 맵다고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제법. 아, 빨리 먹어야지. 그게 그러면 1년에 몇 번이에요? 어, 그게 몇 번이에요? 지금 7월, 8월, 9월까지는 상산이 지금 엄치고 있는데 냉망 시설을 가져가지고 연진샷을 찾아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자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품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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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5월까지가 제일 그냥 몇 번이나 해요? 아, 계속? 아, 맛있다. 헛조리, 김치도 담고 김치도 담고. 근데 그건 매콤하죠, 않아요? 매콤하죠. 매콤하죠. 장아찌도 담고. 저쪽 마스크가 좀 이상하지? 마스크가 이상한데 이창환이 같기도 하는데 이창환이는 뭐. 저쪽 마스크가 좀 이상하지? 마스크가 이상한데 이창환이 같기도 하는데 이창환이는 뭐. 야, 청완아. 모른 척 하시죠. 뭐 이렇게 힐끔힐끔 봐. 보면 알지. 뭐 지금 쌍목대가 왔어. 잘 지냈지?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저기서부터. 어? 반말이셔. 반말을. 야, 뭐, 뭐, 왜 그래? 어? 차려. 이 양반은 이상한 이상한 양반이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은 이상한 이상한 양반이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 뭐해, 곤두 선수. 아니, 저, 저, 어쩌. 어쩌. 마스크네 이러봐요. 안 통해, 아빠. 너를, 이창환이 너를 막. 아니, 이창. 아니, 이창. 아니, 이창. 아니, 이창. 아니, 어떻게 내 입 싹 가려도 나라만 해. 너 금방 나아. 야, 악수 한번 해. 아이고. 잘 지냈지? 반갑다. 눈물 흘리는 것도 많다. 여기저, 이모. 어, 그래. 오랜만이다, 너. 아까 저기서부터. 그랬어? 뒷모습이 너무 나뒀어가지고. 한방에 알아보야 돼, 너. 야, 그렇게 쉽게 들통나면 되냐? 이제 좀 신경 써서 나타나. 처음에 할 때는. 전혀 몰라보더니. 몰라보니. 그래도 저기 뭐야. 지난번에도 나왔었어. 언제 나오고 이번에 나온 거지? 꽤 됐지? 한 1년 반 됐죠. 거봐. 이렇게 됐구나. 나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흘렸어. 저는 전원일기 개똥이 아빠 창수 역할로 나왔던 이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건 필요하지. 아까 봤으니까. 야, 너 지난번에 개똥 엄마하고 개똥이 나온 거 봤냐? 어, 봤어. 개똥이랑. 너만 안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너하고 비슷하더라고. 얼굴 작은 거고 또 안 나고 희한한 거. 그러면 저녁에 쌈밥을 한번 먹자고. 쌈밥이 이거, 이거. 그래? 고기에는 진짜 딱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나가 있을 테니까 기현이가 좀 따. 네, 네. 따가자고. 좀 많이 따가지고. 상은아. 좀 씻어가지고. 이렇게 와. 내가 갖다 갈게, 내가 갖다 갈게. 입만 바르다? 네. 줄기는 가만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좀 연하다 싶은 걸로 따. 네. 이모야. 네. 너는 뭐를 해도 어울려? 어쩌면 그렇게 저격이냐, 나 아는 게. 감사합니다. 빨리 뿌리고 오겠습니다. 어. 흐흐흐. 이야. 안 다치게 뽑고. 밑에가 다 흔들거린다, 야. 산불이 덕해? 아유, 고맙해. 이거면. 이거면 지금 얼마나 갈면 이만큰데. 아이씨. 이것만 먹나? 살짝 찍어 먹는 건데. 아유, 잘 자라라. 뿌리더라. 우리가 담은 고추장에다가 아까 해가지고 온 고추냉이 수확한 거를 가지고 갈아서 넣어가지고 산 거야. 고추장에 섞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해 드릴게요. 아, 예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 드릴게요. 철원의 쌈밥 정식이야. 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창원아. 네. 저 응삼이 아들하고 딸이 왔었어. 아, 그래요? 지인도 동창도 부르고. 아, 그래요? 아들도 처음 봤지. 아들 부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들 점심 해서. 점심 해 먹이고 그리고 보냈어. 오늘? 오늘. 아, 그럼 나도 진작 부르지. 왜냐면 밥그릇이 좀 없어서 모자라서 수저하고. 그래서 너 부르고 싶었는데. 여기 철원이 응삼이 고양이잖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철원이 여기가 응삼이 고양이고 그래서. 여기 또 철원이 둘레길이 또 유명하잖아. 둘레길. 한 두 시간인가. 그런 게 있어? 네. 둘레길이요? 응. 강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벽으로 해가지고. 꽃 있는 데는 따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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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조심해. 왜? 찔려줘, 찔려줘. 잠깐만. 이게 찔렸나 봐. 찔렸나 봐. 찔렸나 봐. 찔렸나? 어, 여기, 여기. 괜찮아. 괜찮아. 마이너 피?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눌러서 그러고. 괜찮네. 좀 있으면 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피가 나오려고 그러는 걸 제가 지금 또 눌렀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긴 거구만. 아니,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벌써 네가 곤투를 하려고 벌써 곤투 재시를 썼으니까 그런 거야. 저 호야가. 하여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쓱 보고 피. 아니,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던 게 화가 오셔가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뭐 하나? 모르지?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라고. 아니, 그래도 쉬는 것도 잠깐이지. 전화해서 뭐 하나 물어볼까요? 네가 한번 물어봐. 하나한테 한번 물어봐. 네. 난 다 피가 이제 서서. 잘했어. 피나요, 피나요. 그래. 나도 누르지 마. 여보세요. 네. 하나야. 이혜희 선생님이 지금 크게 다치셔가지고. 어? 진짜로? 누가? 아, 여기 지금 이거. 이거 전지 가위로 이거 하다가 지금 팔을 찔리셔가지고. 뭐 하고 있어? 우리, 우리 놀러 가고 있는데. 놀, 놀러 가려고 그런다고? 아니, 저기 어디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쉬고 있으라고. 어딜 놀러 가려고? 놀러 간대? 아니, 여기 철원에 모노레일 타는데 좋은 데 있다고 해서 잠깐 타고요. 모노레일? 아, 모노레일. 그래. 나도 그거 타고 싶은데. 나도 그거 타고 싶은데. 건강해야지. 아니, 오빠네는 일해야 될 게 있잖아. 이거 아직 딸기 엄청 많이 남아 있어. 여기 지금 3만 평이야, 3만 평. 고추냉이 농장이. 1만 평? 엄청 넓어. 저 끝이 안 보여. 우리 가는 중인데 나는 안 탈게. 에이, 감기매를 안 타. 이것도 안 타면 그게 뭐가 되니. 나 안 타고 그냥 다들 여기 다 걱정하고 있을게 밑에서. 타라고 그래. 사진 많이 찍어와. 발 끊어. resource. 그리고 진심으로 모노레일. 천천히 예술으로 올라가해요.